이 맵은 크리스가스 맵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나에게 뭔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 돈이 떨어지는 맵인가 뭐지 이 맵은 이 맵은 뭐죠 여러분 어 이거 뭐예요 뭐 줘요 계속 좀 더 윗 아 울려라 진도를 빨리 다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상태도 알아 어 죽었다 아 이렇게 1분 동안 얘 계속 뒤지게 패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뒤지게 패면은 모험보상으로 주네 그렇구만 뭔지 알겠다 돈주는 무료 이벤트 하네 돈주는 이벤트 돈주는 이벤트 근데 이거 돈 되게 조금 준다 그죠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은근히 많이 나오네 모든 게임마다 모바일 게임이 근데 한 번 더 해보자고 레베카로 때리래 너 일빠로와 죽으면 안 된다 한 번 예로 해볼까 레베카 한 번 레베카로 때리래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아프죠 아 진짜 안 아프네 어휴 되게 좋다 돈벌기 좋네 종소리 울려 어 야 벌더 돈 이만큼 모았네 에미지가 약해서 돈을 더 못 버나봐 야 뭐야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랑 똑같은데 받을 게 없는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걸 열 번 하면 이만 원을 모으는 건데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나? 아닌가? 아닌가? 이게 더 나은 거 맞아? 저걸 니가 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 니가 더 나을 거 같아 저걸에도 낫지 않아요? 무슨 미션이 있겠대 어 사랑해 나는 남자 여러분 저거 깨면은 나 26번 채널이네 저거 깨면 아이템을 주는데 아이템 어디서 까지? 왜 아이템?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또 뭐야? 어? 뭐라는 거야? 용암지대를 하면 이벤트가 있네 어? 여러분 저 모자 방금 상자 그거 얻은 거 어디서 아 여기서 쓰는 거지? 어 뭐야? 또 선택하잖아 나 이번에는 너 갖고 싶어 광전사 너 좀 멋있어 보여 어? 어? 해피 쓰레기 갈아버릴까? 하여튼 뭐 이상한 화재 진압하는 곳이 있대 우와 나 이거 이 사람 용암지역 여기 가야 되잖아 내가 여기 갈 수 있단 말이야? 용암지역 어떻게 가 여기? 화재지역 화재지역 어떻게 가는 거야? 용암지대 화재 용암지대 가야 되네 와우 하여튼 이거 이벤트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몬스터 길드리기 이거 하나뿐인 건가? 맞죠? 하여튼 이벤트가 딱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몬스터 길드리기 녹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감사합니다.